오늘은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관리가 따로 있는 이유는요. 이눅스 배포본에서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검증하는 일들을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에서 하는데요. 이것들이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만약에 패키지를 일일에 설치한다면 제일 큰 문제가 패키지가 만약에 보안 업데이트로 발생을 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업데이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사용자들이 받아가지고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사용자들이 보통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리눅스 아파치 MySQL 설치를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컴파일하는 게 성능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이 일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랜서 리눅스 배포본을 보면 페돌아라든가 아니면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에 비해서 컴파일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좋을 수는 있지만 컴파일 옵션을 진짜 잘 알아서 잘 세팅하는 경우에나 그게 가능을 하고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분투하고 페돌아가 관리 사용하는 명명과 조금 다릅니다. 패키지가 응용 프로그램과 다른가요? 응용 프로그램과 똑같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윈도우즈를 생각을 한다면 MS사에 오피스를 깐다던가 그리고 한검사에 한글 컴퓨터 워드프레스를 깐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깐다던가 크롬을 깐다던가 이런 것들을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다. 패키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패키지 관리다. 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 관리 중에서 패키지 설치에 대해서 많이 볼 건데요. 패키지 설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우분투 같은 경우는 apt-cat install하고 패키지 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패키지 관리들이 시스템의 내부를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할 수 없고요. 슈퍼 유저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고 페드로 같은 경우는 유미라는 유미라는 패키지 매니저보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유미하고 install하고 패키지 명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유미하고 우분투에서 페드로하고 우분투에서 패키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배포판에 따라서 패키지 관리자의 이름이 다르다. 네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분투에서 한번 하시는 걸 보시면 일반 사용자들로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꼭 수두를 붙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파치2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할 패키지들이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할 걸로 추천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면 아파치 패키지들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아파치를 깔면은 PHP랑 MySQL도 깔아주네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PHP랑 MySQL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 이 컴퓨터의 머신에 리눅스 박스에 PHP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존성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성 관계에 의해서 아파치를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은 PHP도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기 때문에 PHP도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개별로 패키지를 설치를 한다면은 이 내용을 만약에 누락했다면은 이것 때문에 뭐 아파치 버전이랑 PHP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패키지를 설치를 못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확률에서 Y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배퍼번에서 그 레퍼지터리라고 그러는데 그 레퍼지터리에서 파일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 관련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다시 서비스 올려주는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뭔가 복잡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얘기군요. 자기가 특별하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패키지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페더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YUM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YUM 하시고 인스톨 하신 다음에 패키지 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패키지 명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올 패키지 검색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지금 내 컴퓨터에 내가 쓸 수 있는 패키지들이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치 2 같은 경우는 우븐 2에서는 아파치 2인데 이 페더라 같은 데서는 HTTPD? 네 그거를 다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셨으면 패키지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패키지 제거하는 것은 apt-get remove라는 키보드를 입력해서 패키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앞 시간에서 아파치 패키지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치 패키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패키지 지울 거라는 걸 알려주고요. 앞에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N을 누르게는 취소를 하게 되고요. Y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패키지를 지우고 자동으로 지우고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remov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실 때 auto remove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그 auto remove라는 뭐냐 하면은 이 패키지에 연관되는 다른 패키지들도 지울 때 auto remove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auto remove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연관된 좀 그 다른 내가 쓰는 건데 이건 지원은 안 되는 건데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좀 remove를 이용해서 그 좀 찌꺼기에 많이 남더라도 remove를 이용해서 제거를 많이 하고요. 네. auto remove는 내가 정 안 쓴다 이럴 때 그때 그리고 좀 뭐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에서는 auto remove를 써도 되는데 만약 서버나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사이트 이펙트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명령이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 페도라 같은 경우에는 new하고 remove 하시고 패키지 명 입력하시면은 패키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고요.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많이 채용을 해와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패키지 업데이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분투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업데이트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저장소에 있는 메타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패키지 업데이트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APT-GET이라는 명명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패키지 저장소 업데이트 하는 거는 업데이트라는 명명을 쓰고요. 패키지를 업데이트 하는 거는 업그레이드 라는 명명을 쓰게 됩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군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업데이트라고 입력하면 지금 이렇게 받아오는 것들이 현재 그 레퍼지토리에 대해서 다시 갱신을 하는 그 과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레퍼지토리에 갱신하는 대상은 어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네. 어떤 버전이고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떤 정보들이 변경이 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할 때 그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갱신하는 거군요. 그 내역들을 갱신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내역들을 다시 반영하는 거는 apt-get 업그레이드라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이런 패키지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현재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 윈도우의 업데이트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하면 아주 오래 걸리겠네요.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이건 아마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업데이트는 업그레이드는 자주 하셔도 괜찮으신 게 이게 보통 우분투 같은 경우는 그 배포본이 바뀌는 경우가 한 번 있거든요. 그런 거나 기술은 안하지만 디스트 업데이트 라는 걸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디스트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보안 패치라든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하고 업데이트는 시스템 접속하게 되면은 무의식중으로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디스트 업데이트는 뭐 디스트리뷰션 업데이트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배포판을 업데이트 한다? 네. 그래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를 좀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게 이런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디스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버전의 우분투를 설치 안 하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적으로 앱탑에 우분투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때도 처음에 10.10 설치를 하고 나서 12.04로 올릴 때 그때 새로 설치한 게 아니라 디스트 업데이트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윈도우 S 쓰다가 윈도우 9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네. 그런 경우인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재설치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까지는 작업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많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패드로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할 수 있고 제공이 되긴 하는데 약간 좀 부수적인 작업들이 몇 가지가 좀 비교합니다. 위험하군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분투도 이 배포판 자체를 업데이트 하는 데는 약간 신중함 네.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군요. 네. 왜냐하면 좀 지원하지 않는 뭐 좀 특수하게 그렇게 컴파일해서 그 요즘 디바이스들이 좀 잘 나왔다 하더라도 뭐 뭐 NDB사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은 좀 컴파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뭐 저같은 경우는 그 10.04에서 12.04를 올릴 때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좀 좀 긴장되더라구요 그 재부팅했는데 랜카드가 안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봤더니 다행히도 그 업데이트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업데이트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는게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 검색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패키지 검색을 하는 것은 우분투나 페돌아나 해당 몇 명을 쓰는데 우분투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계속 apt-get을 입력을 했는데 이번 apt-cash라는 걸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요 apt-cash 한 칸티그 서치 패키지명 페돌아 같은 경우에는 yum search 패키지명 이렇게 해서 그 패키지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apache2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구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apache 어떤 모듈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이랬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구요 제일 많이 쓰는 뭐 php쪽에 내가 어떤 패키지를 모르겠다 이랬을 때도 php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많은 배포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어 뭐 이런 그 다람쥐 메이드 라던가 이런거는 설치를 자동을 할 수가 있구요 템플릿 엔진 같은 경우에 우분툴을 좀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좀 잘 안 쓰는 그래서 꼭 필요한 개발이 꼭 필요한 그런 뭐 라이브러너 이런 것도 많이 내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구요 예 그래서 뭐 맨키시드라는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예 페돌아 같은 경우에도 yum 서치 하시고 패키지명 하시면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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